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 롯데몰로 갈 거예요 승강장이 되게 넓어졌다 여기 공설을 그렇게 하더니 하늘이 약간 뿌옇긴 한데 그래도 날씨가 좋아요 타고 싶다 국제산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롯데물로 갑니다 국제산 쪽으로 가는 사람은 아예 없었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네요 저도 이제 좀 신중하게 헝가리로 갈 각을 잡고 있습니다 헝가리 가고 싶었거든요 롯데물 영풍문고를 찾아 봅시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가던 서점이 부평에 싱크빙문고라고 있었는데 그 싱크빙문고가 문을 닫았더라구요 역사 사적 하나를 여행숲이라는 걸 사기로 했어요 이 책은 이미 세 번 읽은 책인데 이 책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는 책이 같이 있을 거니까 두 개를 가지고 이병률 작가로 둘 다 제가 읽은 책밖에 없네요 딱 요거 두 개 있습니다 이병률 작가 이병률 작가 둘 다 제가 읽은 책밖에 없네요 대비 중 정말로 마지막 한 Cris 제근 다 샀고 롯데물 온다는 게 엄마가 싱크림 시켰어요 저 빵집을 엄마가 좋아해서 빵빵 사오라고 댄스베이컨 샌드위치 난거터 또 메론빵, 도넛이랑 치즈빵 무자 찰치즈 아들림도 있고 궁금하지만 꽤 안좋아 케이크도 좋아하는데 다음에는 케이크도 먹어야지 오늘 사려고 했던 건 다 샀어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정원이 또 좋거든요 공항 옆이다 보니까 잘해놨어요 그 정원이 어디더라 여기 볼까요? 케이크들이 그냥 종목에 펼쳐져 있는데 말 보내드린데 왜 그러지? 날씨 좋을 때 그냥 널브러져 있으리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날씨 좋다 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벌써 좀 더워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한번 내려가볼까? 애기들 환장하겠는데 여기? 앞에서 봐야지 핑크퐁 많네 핑크퐁은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다 핑크퐁이네 이 땜에 메인 건물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드론 비행 금지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로봇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작은 연못도 있어요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항이고 저쪽으로 김포공항이 보이죠? 나름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귀엽다 여기 수생 비오토비라는 곳이라는데 아쿠아틱 바이오톱 아니에요? 비오토비아 저건? 좋다 그래도 이런 거 중간에 있으니까 큰 건물들 사이에 우리 관광과 같이 언젠가는 김포에서 다시 국제선 타고 일본 갈 일이 있겠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